이모가 가끔 이렇게 저희가 이모 만두 좋아하니까 이모 만두 만들어주시는데 만두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멀지 않으니까 겸사겸사해서 왔습니다. 밥 좀 먹을까? 밥은 지금... 없어? 마모카다 좀 넣어볼까? 아니, 아니, 지금 하는 거 없어. 너 배고파요? 아니, 어디서? 어! 왜? 하려고 그랬지, 지금. 아, 진짜 늘 있었잖아! 남은 거! 어, 이걸로 잡채! 어, 맛있겠다. 그럼 저기 도트리 목재 중소? 일단 이거만 먹을게. 여기 목재 있으면 돼. 먹고. 맛있겠다. 어, 맛있겠다. 맛있다. 맛있지? 응. 이모 잡채 맛있어서. 이모 잡채 하면 내가 다 먹잖아, 당면 한 통 다. 너네들 나 맨날 손도 들고 가도냐. 응. 잡채 해달라, 아냐. 나도. 너 근데 왜 그렇게 운동을 해? 무슨 살을 뭐 뺄 게 있다고? 아, 살 빼야지. 언행 드리지. 야, 이거 이모가 묵 쓴 거야, 어저께. 먼저는 테스트 좀 해보고. 한번 볼게, 이거. 이거 필요 없어? 그거 필요하지. 너 갈 때도 조금 가져가, 너네 엄마한테. 어. 묵도 직접 쑤시는구나. 어, 쑤셔도 돼. 어, 진짜? 와, 대박이다. 먼저 잘되면 되게 그래. 저런 거 그냥 손으로, 손으로 먹어야 돼. 진짜 맛있어. 먹고 싶어. 아, 진짜 맛있어. 접시 좀 예쁜 거 끄네. 예쁜 거? 거기 미세 접시 있어. 미세 접시? 미세 접시. 동두천 하면 미제가 많이 팔죠. 그렇죠, 옛날에 이거. 미제 접시. 여기 있어. 이거 나 아기 때부터 있던 거 아니야? 네. 오래됐지.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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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먹는 맛 없네? 간장이 진짜 맛있어. 맛있다. 야, 너 그거 먹어. 응. 만두 만들어야 돼? 응. 그동안에 그럼 밥도 되고. 빨리 만들자. 만두 만들자, 이거. 고파야겠다. 얼른 먹을 건 그건. 배불러지. 너 그거 다이어트하느라고 안 먹냐? 운동하니까 하루에 많이 안 먹어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오늘은 많이 먹고, 내에서부터 다이어트해. 하하하하. 이거는 다이어트 식품이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잡채가요? 하하하하. 왜 안먹어? 너무 배불러 눈이 많이 썰어놨잖아 같이 먹으면 되지 뭐